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컨테이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이죠. 컨테이너선 이런 거 할 때 어떤 배에다가 뭔가를 실어갈 때 그 컨테이너에다가 뭔가를 담잖아요.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무언가를 담는 용기 또는 그릇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라고 합니다.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박스도 일종의 컨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일종의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변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. 이 변수를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진 않는데 변수도 컨테이너랑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임은 이고잉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저 네임이라고 하는 저 그릇에 우리가 이고잉이라는 값을 담은 것이죠. 자 그렇다면 저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는 말하자면 하나의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변수는 하나의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고잉이라고 하는 값이 담겨 있는 것이죠. 자 그렇다면 혹시 하나의 그릇에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는 없을까요? 이를테면 여러분들 집에 여러 가지 그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용기들이 있잖아요. 그 용기들은 대부분 하나의 무언가를 담을 수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어떤 물건들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다면 변수가 하나의 어떤 값을 담는 용기라고 한다면 하나의 용기 안에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. 방법이 있어요.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컨테이너라는 컨테이너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값들 자 여기에서 값은 이고잉, 리체, 그라피티에 라고 하는 것들이 이 값들이에요. 예 문자열인데요. 이 세 개의 문자열을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. 자 우리가 컨테이너가 무엇인지는 곧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그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아 컨테이너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 각각의 값들은 밑에 있는 것처럼 0, 1, 2번 이렇게 고유한 번호가 있어서 저 번호마다 하나하나의 값들이 담긴다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이 그림만 그냥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컨테이너를 변수에다가 담으면 우리는 그 변수를 통해서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. 변수의 이름은 names가 되는 거죠. 자 이거 코드 없이 이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미지만 있다는 여러분들이 탁 보시고 이제 코드를 통해서 도대체 컨테이너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.